2020 SBS 연예대상 최우수 프로그램상. 떨리네요. 2020 SBS 연예대상 최우수 프로그램상 수상팀은 미운 오리 새끼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요일 예능의 절대 강자죠. 미운 오리 새끼는 혈 없는 국민 아들들에게 일상을 보여주면서 일요일 밤의 즐거움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운 오리 새끼 프로듀서 중원 PD 수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우새를 사랑해주신 시청자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올해 제작 환경이 많이 힘들었는데 함께 열심히 해준 미우새 멤버들 그리고 어머님들 감사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최고의 MC 동엽이 형 그리고 장훈이 형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간 프로그램을 해오면서 제작진들 간 호흡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애초에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존경하는 곽승영 CP님 너무 감사드리고 4년간 변함없는 에너지를 쏟고 있는 육소영 작가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고 의지하는 최고의 PD들 한승우 PD, 백수진 PD, 안정현 PD, 손수영 PD, 김경환 PD, 조은재 PD님 정말 고맙고 아이들 넘치는 최고의 작가들, 강승희 작가, 김보람 작가, 김지영 작가, 현예슬 작가, 김세희 작가, 하성영 작가님과도 이 형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특별한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남남커플로 베스트 커플상을 2년 연속 수상한 것이 미우새의 어떤 큰 쾌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는 분들은 알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쨌든 매년 꾸준히 프로그램에서 커플을 배출을 내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년에도 더욱더 시청자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강한 웃음을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 아내 은정이, 서윤이, 서준이에게도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